안녕하세요. 오늘은 rlpi right lifted pearl increase 보여드릴께요. 오른쪽 늘림이에요. 안뜨기에서 이렇게 아래바가 보이시죠? 안뜨기에서 아랫단 가로선 아랫발을 들어 올려서 끼우고 꼬아뜨기 하고 원코 안뜨기 하시면 이렇게 코 늘림이 생깁니다. 아랫단에서 들어 올려서 꼬아뜨기 불편하시다 하면 이렇게 바로 올리지 말고 한번 돌려서 올리시면 그대로 안뜨기 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rlpi left lifted pearl increase 보여드릴께요. 늘림을 할 자리에 와서 먼저 안뜨기 하나 하시고 두 단 아래에 있는 코를 들어 안뜨기는 이렇게 가로선이 다니죠? 이렇게 하나 둘 두번째 아래에 있는 단의 코를 들어서 안뜨기 하시면 됩니다. 코 늘림이 된게 보이시죠? 코 늘림이 된게 보이시죠? 여기 똥똥 한번 더 보여드릴께요. 늘림을 할 자리에 와서 안뜨기 하나 먼저 하시고 하나, 하나, 둘 두번째 단에 있는 코를 들어서 안뜨기 하시면 됩니다.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